낭새섬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습니다. 해들보드를 타고 낭새섬으로 와서 해가 나서 아주아주 좋네요. 아직은 물이 좀 시원하고 찬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나리꽃이 위에 활짝 펴 있고 아주아주 좋다.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물속으로 가는 부분은 갖다가 으 으 으 5 어 으 뭐 여기 하늘에 나와 아까워라 여기 하늘에 나와 뭐이다? 예예 LET'S CLOSE 14 네 처음에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